소울 소환사인 다른색의 침입 어... 결변의 흡수석 파로스의 돌 파로스의 장치를 움직인다 어! 잠깐만 파로스의 장치면 그때 장치가 하나 안 움직인게 있었는데 쇠기석 같은건 어딨어 근데 아 여기있다 쇠기석 같은건 어딨어 근데 파편 일곱개 쇠기석 빛나는 쇠기석 두개 파편 조각은 다 썼구요 잠깐만 나 메두라에 그 움직이자는 장치가 하나 있었거든요 FLYANG 어서오세요 FLY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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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앤닝닝 반가워요 어 여기에 밑에 가보면 뭔가 돌리는게 있는데 그거 스마일 받았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다 지금 지금 뭐야 잘 그거 아냐 아 이거 안 움직이네 이게 아니군요 이거 그냥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흠 너 장치로 움직인다길래 저 장치하니까 저거밖에 생각이 안나서 자 다시 가서 예 전투를 좀 하자 아까 왼쪽 옆쪽 길이 있다고 스마일님이 말을 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까 나도 보긴 봤거든 앞에 바로 앞에 적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안갔는데 일루와 인마 가까이 가서 죽일 수 그 자신은 없고 와 오오오 데미지가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스테미나가 좀 적게 다는것 같기도 하고 스테미나가 좀 적게 다는것 같기도 하고 스테미나가 좀 적게 다는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달리는 것도 괜찮은것 같애 여기 이기는데 여기서 때리면 되겠네 어차피 근데 이렇게 안해도 원샷이긴 하지만 이즈 오케 오케이 이 지팡이로 막아도 막아지려나? 한번 막아볼까? 지팡이로 한번 막아보자 응 어으 뭐야 x3 자아 피하구요 따뜻한 드신님 어서 오세요 한글쏘요 자아 있을 줄 알았어요 겁나게 많네 오우 세마리야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스테미나 채우고 스테미나 채우고 스테미나 채우고 피하구요 피하고 오케이 아아 나 점점점점 컨트롤 실력이 늘어가는 늘어나는 것 같애 이제 뭐 세명하고 싸우는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아 근데 물론 수적자 같은 뭐 그 추적자인가 개 같은 놈이 세명이 오오 미역이 달라지겠지만 오오 저기라 빠졌어 돌림룡 어서오세요 당기는게 있구요 저기있어요 벌써 서른발 다 썼어 소리로 왔어요 야야야야 도망가지마 장오주스님 반가워요 아차 나 막아봐야되는데 어? 잠깐만 여기 뭐있는데? 여기 내려가는게도 있어요? 오 뭐야 얘넨 야 아! 아이씨 야 야 계단에서 발로 치는게 어딨어 아이씨 아 치사 빤어 야 아 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너이씨 한번 내려가고있지 내려와봐 내려와봐 아이씨 그냥 막아막아 막아봐 막아봐 막아막아 야 때려봐 때려봐 야 야 그러지 오우 이 아이씨 야 에너지 달잖아 에너지 달아 에너지 달아 에너지 달아 막는거 소용없어 막는거 예예 전혀 소용이 없네요 양떨어진가 이거 삼정같은데 그쵸 양떨어진가 이거 삼정같은데 그쵸 흫 흫흫흫흫흫 예 저런 허접한 함정 따위 내가 당할리가 없지 이건 뭐야 흫 비웃어 흫 잠깐만 이 문장이 있다는거 그 보스선이란 소린데 자 우석 하나만 먹고 일단 저게 있다는건 보스선이란 소리야 자 술래자 벨크레아 얘네 이번에 마법사 거시기네 나랑 똑같은 마법사네 아 야 전사형이 나오지 마법사형이 나왔냐 나도 마법사인데 오오오오!! 오오오!!! 야 에너지x3 야 어디갔어?! 저깄다 오오오오!!! 와야야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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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죽는다 죽는다 아 야 치료해주는거 없나 내 쪽말고 오오오오 오오오오 안대 안대 빨빨리 죽어죽어 죽어죽어 오케이 어우 자 S하나 더 먹구요 자 세명인데 어 저기 또있어 오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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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된다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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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떨어져 죽었어 아이 그래서 뒤치게 했어 뒤치게 아하.. 하아 이야아 이리와 인마 다시 거기까지 가야되잖아 아아 길 가기가 짜증나는데 되게 멀어요 아니 야 나 한번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된거야? 그 새 뽀얀 뽀얀 얼굴에서 이렇게 된거야? 한번 죽었다고? 베이비님 어서오세요 일단 빨리 죽이구요 빨빨리 자 빨빨리가 야 빨리와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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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몰라 다와 다와 자 피하구요 works 진짜 폐하고 아 아 아 오오오 그거 너무 너무 막 상대하면 안돼 그렇다고 놀다구를 아니라고 좀 짜드 맞으면 아프단 마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